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기본 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해서요. F9 영역까지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다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는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에 가셔서 궁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글꼴 크기를 18포인트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시고 그 다음 밑줄에서 실선을 선택합니다. 첫번째 밑줄을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5곳에 같은 서식을 적용할 거라서 첫번째는 A3부터 A4를 선택, 두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C3부터 F3, 그 다음에 G3부터 G4, H3부터 H4 영역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구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 다음 A3부터 H4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셀 스타일 클릭하시고 강조색 6을 클릭합니다. 다음 세번째 A1셀의 맨 앞쪽에 직자 앞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환영키 눌러서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1번부터 9번까지 특수문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변경 누르셔서 제시된 그림에 넣고자 한 문자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목 앞티니까 현황, 황자 뒤에 커서를 갖다 놓고 미음 눌러서 한자키 그 다음 해당된 특수문자를 입력합니다. HO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에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그 다음에 0일 때 0을 표시하겠다라고 샵컴마 샵샵 0을 입력하시고 원자는 큰 따옴표 처리하셔도 되고 한글자라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공 주식회사 4월 급여 명세표에서 직급이 과장에 해당한 데이터 C3부터 C4를 선택 컨트롤 C A20셀에다가 컨트롤 V 지급액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직급 옆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에 위치를 다르게 하셔서 작다 35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하실 건데요. 추출할 필드를 따로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니까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1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조건을 선택하고 A20부터 B22까지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A25셀을 선택합니다. 문제에서는 조건 범위가 A20부터 C22라고 되어 있지만 A20부터 C22 영역 안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데이터가 되게 많네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급에 가서 과정이 아니면 지급액의 350만원 미만인 데이터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실습해 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합격자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류가 85점 이상이고 시험이 80점 이상인 합격자 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계수를 구할 거라서 COUNTIFIFS 사용하실 거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UNTIFIFS 입력하시고 첫 번째는 서류에 가서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COUNTIFIFS 안쪽에 인수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을 이용할게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안쪽에 어떤 인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 사용하실 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자주 사용하지 않은 함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서류가 있는 D3부터 D11을 선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오셔서 조건을 입력하는데 85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85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칸에서는 두 번째 조건의 범위입니다. 시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에 오셔서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4명입니다 라고 4라고 구해지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 입력하십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 문자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 직접 함수 이름부터 입력할까요? 는 입력하시고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미드 함수 더블클릭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확인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해 오셨고요. 그 추출한 값을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라고 비교하는 방법은 지금 구해진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나머지가 1이면 홀수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MOD 함수를 쓰실 거고요. MOD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숫자는 조금 전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여덟 번째 있는 값을 구해놨고요. 그 값을 2로 나눕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보시면 0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0 짝수이면 0이고 홀수이면 1입니다. 문제에서는 홀수이면 남자 짝수이면 여자라고 표시하는데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if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if 안쪽에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함수 삽입 누릅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이 0 또는 1이었는데요. 짝수니까 홀수이니까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남자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합니다. 여덟 번째 글자 하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이니까 남자 그렇지 않다면 여자 라고 수식을 작성하신 다음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석 영역에서 수강자별로 동그라미 개수가 1개면 25% 2개면 50%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가 표시된 데이터의 개수부터 구하겠습니다. F16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카운트 A 라고 입력하시고 G-O-U-N-T-A 카운트 A는 공백이 아닌 데이터의 셀을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로는 셀 수가 없죠. 숫자가 아니라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 레인지는 B16부터 E16 영역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동그라미가 표시된 데이터는 몇 건이라고 개수가 구해져 있고요. 그 값이 1이면 25% 2면 50% 라고 표시할 건데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추주함수는 추주함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버튼 눌러서 인덱스 넘버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해놨는데 그 값이 1이면 저희는 25% 라고 하겠습니다. 문자 25% 그 다음에 2면 문자 50% 3이면 그냥 75%를 입력하게 되면 0.75로 입력될 수 있어서 직접 문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문 꺼서 75% 라고 처리합니다. 보통 문자 같은 경우는 자동 처리가 되는데 지금 25%, 50%, 75%는 그냥 입력하면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인식해서 0.25, 0.5, 0.75 라고 입력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직접 문자 처리를 위해 가지고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을 했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추주 함수는 인덱스 넘버에 카운트 A를 통해서 개수는 구해놨고요. 그 다음 구한 값이 1부터 4에 해당한 값들을 나열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류와 생산 일자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대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등호 입력하시고 UPPER이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함수 선택하고 더블클릭 분류 선택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분류의 데이터는 모두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뒤에다가 M% 연산자 큰 따옴편 묶어서 하이픈 입력하시면 빼기가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 빼기 뒤에 M% 연산자 입력하시고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먼스 함수 입력하시고 먼스인데 다른 거 잘못 선택했네요. M-O-N-T-H 먼스 더블클릭 그 다음 먼스 함수는 날짜가 필요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I-16 셀에 가서 월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분류에 있는 데이터 영문을 대문자로 표시했고 하이프는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한 값을 연결해서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평균과 등급표를 참조하여 등급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위는 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1이 순위를 구해서 1등부터 2등까지는 A 3등부터 4등까지는 B 라고 참조해서 데이터를 등급이라고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이 28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랭크점 EQ 더블클릭 순위는 바로 함수 삽입을 이용할까요? 함수 삽입 숫자는 바로 왼쪽에 있는 평균을 가지고 D28세를 가지고 두 번째 리퍼런스 본인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평균의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높은 사람이 1등이라는 거는 내림차 순위라서 0을 입력하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순위를 가지고 아래쪽에 표를 참조하는데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H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찾을 값은 랭크점 EQ를 통해서 구해놨고 참조할 대상은 등급표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범위에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E 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1등부터 2등까지는 A라고 우리가 1 사이에 2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1부터 2 안에서 A를 찾아옵니다. 이럴 땐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라 근사값을 구하는 거라서 생략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등급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 번째 문제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A3부터 H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와서 A20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A20셀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직책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고 팀명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 갑에다가는 실수령액을 갖다가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실수령액의 평균이구요.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할거라서 A20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누르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시형식은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행위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디자인에 가시면 총합계가 있는데 행위총합계만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행위총합계만 설정 그 다음 위쪽에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하라고 있는데요. 팀명에 가서 열 레이블에 가셔서 모두 선택에 클릭하셔서 해제하신 다음 인사팀 그 다음에 재무팀 두 개만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십니다. 피버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표 문제를 보겠습니다. 값에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열에 한 건만 있고요. 만약에 행에도 값이 변하는 값이 있다면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수식을 연결하는데 현재는 값이 변하는 데이터 옆에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데이터 첫 번째 위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 수식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월브리백에 있는 B3을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 기간이 있는 D3부터 20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기능이 있습니다. 행은 안 넣었고요. 열만 우리 기간이니까 기간은 B5세를 선택하고 확인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러비 조절해 주셔서 기간 1년부터 7년까지 이자율에 따른 월브리백을 표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클릭합니다. B12부터 C13 영역에 다가 드래그 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에 평균이라고 표시되며 확인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F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요. 1주부터 4주까지 영역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평균 값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 작업을 위해서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블럭 화살표의 오각형을 선택하고 위치는 22부터 F13 영역에 드래그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서식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확인 버튼 누릅니다.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홈탭에 가셔서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체육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범위 선택된 걸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에 오셔서 5문항의 차트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단가 기열이 제거되도록 회색 기열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 한번 합니다. 차트 종류를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는 세로 막대형에 문건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채소값을 500으로 넣어주고요. 최대값을 1500으로 넣어주시고요. 주 단위를 200으로 수정합니다. 네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라고 이렇게 설정하시고 50과 500과 1500과 200 네. 그 다음 네 번째 TV 계열의 TV 계열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네.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판매 목표에 TV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가 선택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시면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에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그림자에 클릭하셔서 안쪽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채우기미 선에 가서 테두리를 클릭하신 다음 모서리를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